오늘은 더보이즈의 막내제입니다. 저랑 선우가 둘이서 마리클레르 촬영을 합니다. 닦아님께서 굉장히 디렉션을 다양하게 많이 주시는데 좀 많이 오늘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번 화보 콘셉트는 섹시입니다. 섹시하면 또 저희 더보이즈에서 선우와 에릭이죠. 아침부터 나와서 예쁜 옷을 입고 또 멋지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화보를 통해서 더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남은 촬영도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오늘 운동하고 가네요. 오늘 복근 운동하고 가는 것 같아요. 다양한 포즈를 많이 했는데 화보의 매력 아니겠습니까? 이런 거 입을 때마다 운동을 빨리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? 형이 형 어깨로 만들어 주신다고 일단 약속을 받아낼 예정입니다. 새로운 컨셉들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사진들이 너무 잘 나와서 우리 더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의리의리한 의상에 이 멜빵은 살짝 귀여운 그래도 아직 난 막내다 라는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 친구입니다. 아... 굽을 신어서 조심히 내려가고 있어요. 바지를 거꾸로 입었네?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? 뭔가ly 멋있어요. 예? 연습생들과 대형수국 씨 Ganon 작가님도 너무 잘 찍어주시고 인생 화보가 좀 나오는 듯한 느낌? 사실 안 쓰이는 사진들 다 다 받아 올리고 싶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